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대수원면 영평리, 서충주 신도시에 근접해 4m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전 264평, 매매가 1억 4,500만원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핑크색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사각형에 가까운 지형으로 남쪽과 동쪽에 4m 도로가 접하고 있고요. 메가폴리스와 경계하여 마을에서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앞에 보이는 토지가 충주시 대수원면 영평리에 위치한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전해 264평의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주택지의 북쪽 언덕 위로는 첨단산업과학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에는 토지와 나란히 하여 주택 한 채가 있네요.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남서양이 가장 적합할 듯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서양으로 탁 트여 절대 가로막힘이 없는 아주 시원시원한 뷰가 조망되겠죠. 이곳으로부터 승용차로 5분을 진행하면 대수원면 수재지, 주덕 읍내, 서충주신도시의 첨단산업과학단지에 닿을 수 있고요. 10분을 진행하면 서충주신도시의 기업도시에 닿을 수 있고 15분을 진행하면 충주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토지에 접한 남쪽 도로를 걸으며 촬영 중이고요. 저쪽에 승용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 동쪽 도로의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이 토지의 동서 가로폭은 36미터이고 남북 세로폭은 22미터로서 264평의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동서 한 편에 정원 제대로 꾸민 주택 한 채 짓고 남은 공간을 텃밭 삼으면 전주택으로서 아주 제대로겠죠. 평당가 55만원에 매매가 1억 4천 5백만원이라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이 정도 살짝 맷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남양으로 훤히 뻥뿌린 전원주택지는 그리 흔치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충주 신도시에 근접하여 남서양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의 전원주택 신축 용지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872제곱미터 264평이고요. 소재지는 충주시 대수원면 영평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4미터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직사각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남서양이 되겠네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정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22만 천원, 평당 매매가는 55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 4천5백만원이 되겠네요. 주더금내까지 5분, 첨단산업과학단지까지 5분, 충주기업도시까지 10분, 충주도심까지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서양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농경지가 펼쳐져 남서양의 조망이 가려질 일이 절대 없는 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추산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